안녕하세요. 쿨양TV입니다. 저희 가족은 나트랑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나트랑에 여러 유명한 장소가 많지만 또 하나의 명물은 머드입니다. 머드가 태양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치유하는 효과도 있고 나트랑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머드스파를 가기로 했어요. 이곳에 유명한 머드스파는 5곳이 있습니다. 아미아나 리조트, 탑바, 그리고 아이리조트, 갈리나오테, 콘땀 리조트가 있어요. 그중 아미아나 리조트, 탑바, 아이리조트는 나트랑 중앙부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리뷰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여행 영상상 접근성이 우수한 아이리조트를 선택했습니다. 1미터에 있는? 2미터, 2미터? 2미터 넘어, 넘어. 1미터 넘어. 이곳에 있습니다. 아이리조트 스파에 왔습니다. 오 특유의 향신년료새네요 뭐야 이게 프라이빗한 스파 되는거야? 우리는 몽키리조트랑 파란삼 갔다가 오후에 스파를 하러 왔습니다 화장실이 되게 고급스러워 꽃이 되게 많네 여기 나트랑 분들은 한글이 더 편하나봐 베이비 남자 왼쪽 여자 오른쪽 이리로 오세요 자 탈의실 우리는 258번 스파 스파 정말 훌륭한 스파이다 정말 훌륭한 스파이다 이게 모터파크인가봐 이게 모터파크고 모터파크가 되게 좋아 좋은데 몇몇의 상징이 스파 멀리어 이 타임 에랑 스파 오프 스파 이 타임 미칸 스파 제 타임 여행 여행 정의 처음반면서 그래서 그런지 머드 아니야? 미네랄 온천물 색깔이 완전 노란색이야 그렇다 유황이다 유황 여기가 머드 베스넷 되게 신선하다 이게 크기가 다 다르네 이게 4인인가 보지? 여기가 2인이고 여기가 2인이고 여기가 4인 되게 진흙인데 근데 이상하게 그 어떤거 불쾌하지는 않아 완전 미끄미끄네 되게 그 스파의 장점이 야외는 틀려있어가지고 되게 그 더운 나면 습한 경험이 많이 나요 비는 피하면서 습하지 않아요 아 더운 나면 아 이게 약간 흰색의 상황이 좀 아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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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